V1 G1 선수의 대결 김지원의 서브 에그 2 정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잖아요 1대1입니다 долго 다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. 정점에 올라와 있는데요. 자 아렐리가 또 이어집니다. 김지완. 렛. 라아. 누구나 포핸드는 강태를 때릴 수 있잖아요. 아 이번엔 서브 득점입니다. 4배 2. 긴 서브 위에 3구. 아아아아. 자 5대 2 석점차. 김지완이. 넉 점 뒤져있는 김지완입니다. 아아. 성공이. 김지완 2대 7. 다섯 포인트 뒤져있어요. 나갑니다. 범실이 나네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범실이에요. 9대2입니다. 자. 자 이번엔. 네트 맞고 나가는. 자 또 나갔죠. 김지완이 잡아냈습니다. 김우수의 서브. 두번째 게임. 힘이 좀 들어갔네요. 다시 김우수의 서브. 딱 걸렸어요. 3대1. 야 다 받고 있어요. 찬스 김지완. 자 걷어올리고 있는. 김문수인데요. 강타. 다시 김지완. 하 아. 아. 자 김지환 오고있습니다 아아 자 많이 이동해서 때렸구요 이번엔 벗어납니다 선수의 대결 두번째 게임 4대4입니다 4대5 뒤져있는 김문수 서브는 김지환 4대5 자 김지환 다시 김지환이 6대5를 앞서가는 상황 아 좋아요 아아 김문수의 섭으로 이어집니다 아 또 렐리에요 또 렐리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게임에서요 김문수 늦기전에 반격해야되는 김지환의 서브 이러나 10대6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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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lops 에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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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ou and I, we got